그리고 핵심 부품은 내재화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를 전부 다 외부의 이름들 공급받으면 너무 위험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빅테크들이 cpu도 대체를 하네요 cpu gpu를 전부 다 대체를 하는 나가는 겁니다 자체 생산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대역국 메모리는 자체 생산 안 하는데 가장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중요한 cpu gpu를 전부 다 대체하는 쪽으로 나가네요 그게 여러분 오늘 기사가 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체 개발한 ai 칩을 다음 주에 출시하는데 바로 클라우드용 cpu 클라우드용 cpu 클라우드용 gpu 클라우드용 npu 이런 것이 다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예상 가능한 미래인 거죠 그걸 전량 nbd에 구입할 수 없는 너무 비싸고 그리고 한 회사 여러분들 목줄을 잡히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그다음에 자사 특유의 경쟁력을 여러분들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을 내재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핵심 부품이 gpu npu라는 거죠 뭐 다 이제 자체 생산하는 거네요 이게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cpu 코발트 100 아마존 웹스비가 그래비톤 인텔이 x86 구글이 액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cpu 여러분들 이게 아성이 흔들리는 거죠 다 자체 생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나갈 것 같아요 일부는 인텔에서 공급받고 일부는 뭡니까 자사 생산해서 사용하고 또 자사가 여러분들 생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장단점도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 한국의 사피온이나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약전하는 걸 보게 되면 빅테크들이 반도체 설계를 외부의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cpu까지 다 대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회사들이 모두 다 반도체 설계 회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산은 외주주면 되니까 tsmc나 삼성전자에 맡기면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앙정보처리장치인 cpu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 칩을 처음으로 출시한다 그동안 인텔이 지배했던 중앙처리장치인 cpu 시장에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자체 ai 칩을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양시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칩을 만들어서 장사가 많이 잘 되면 구글이 분사를 해가지고 반드체 설계를 또 새로 세울 수 있는 거죠 필요하면 돈이 많이 되면 미국의 정보기술 전문 매체에 따르게 되면 21일 날 개최하는 다음 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소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이런 연례 개발자 회의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체 개발한 cpu인 코발드백을 선보인다 코발드백은 클라우드 서비스 더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내도록 설계됐다 데이터 센터용으로 특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cpu를 개발한 기업은 ms뿐만 아니고 아마존 웹 서비스도 2018년에 ai 칩인 그래비톤을 선보였고 지난해 11월에는 그래비톤 4를 선보였는데 기존 칩보다 성능이 30% 더 향상됐고 인텔 칩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텔은 아주 중요한 고객들이 여러분들 위협이 되는 거죠 데이터 센터 자체 데이터 센터 특화용으로 개발해서 돈이 되면 자체 생산 안 하겠습니까 구글 클라우드도 지난달 미국 라스베가스에 열린 연례기술 컨퍼런스에서 cpu인 자체 cpu인 엑세온을 공개한 바가 있고 구글 클라우드는 인텔의 x86 기반의 cpu보다 성능은 50% 에너지 효율은 60% 좋다고 설명했다 인텔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분발해야겠네요 인텔 주가가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인텔 주가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다 자기가 만드니까 설계 기술이 일종의 범용 제품이 돼버렸네요 설계 기술이 인텔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요 인텔 주가가 미국 주식시장 보면 진짜 가혹합니다 그냥 칼같이 그냥 쳐버린 겁니다 amd는 어떤가 한번 볼게요 미국 주가시장 이런 주식시장 amd도 뭐 아주 힘이 없네요 조금 오르기는 했는데 사는 게 힘듭니다 유해준 카이스트 교수는 ai와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려면 gpu와 cpu와 함께 필요한데 각 기업의 gpu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최적화된 cpu를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아마존 웹서비스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사에 맞춤형 cpu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사에 맞는 gpu cpu가 필요하면 자사에 맞는 고대역폭 매물이 hbm이 필요하나 하겠습니까 너무나 역동적인 여러분들 세상입니다 보시면 구글은 텐스 처리 장치 tpu 이게 이제 핵심 기능만 여러분 갖고 있는 일종의 핵심 기능만 갖고 있는 gpu인 거죠 gpu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기능을 다 제외해버리고 텐스 처리 장치는 dpu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서브용 cpu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의 유 교수님 말씀은 이런 tpu에 특화된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자체 개발하여 액시온으로 추시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사는 ai용 gpu 마이아 100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용 cpu인 코발트를 공개하고 아마존은 엊그제 소개한 것처럼 인프러시아 그래비톤 이런 것을 또 개발하고 뭐 이 사람들은 빅테크들은 돈이 많고 그다음에 자사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cpu gpu 자사의 이런 고유한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다 자체 생산을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cpu 제작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특정 요구사항과 작업 부하에 맞게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맞춤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은 mi cpu를 맥 제품에서 탑재하는데 기존 인텔의 cpu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여기 이제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이런 반도체나 정보 인공신능을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블록을 참 잘 운영하고 있네 인공신경방 정보를 이렇게 다 취합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 학습 서버에서 여러분들 이 작업을 처리한다 이 학습 서버가 큰 클라우드 업체 같은 경우는 수천 수만 대 여러분들 서버를 운영하는 거죠 이 서버 한 대 한 대가 cpu하고 그 다음 메모리가 여러분들 상호 교신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1단계 네트워크나 cctv 등 다양한 곳에 데이터 소스가 발생해 원본 데이터가 저장소에 저장된다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정보들이 시각정보 음성정보 텍스트 정보들이 이 두 다음 대단계 해당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 작업자로 이동되고 데이터 작업자는 데이터를 가공해 다시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데이터 소스는 바로 학습 서버를 이동해 인공지능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이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버에 옮겨져서 여러분들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 소스는 학습 서버를 이동해 인공학습지능이 이루어지고 학습 서버 내에는 여러 개의 gpu가 연결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학습 서버까지 여러 개 연결해 더욱 빠르게 그래서 이런 gpu가 뭐 4개 8개까지 다 연결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제품들이 자 여러분 오늘 참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고 그리고 기술 진보를 볼 때마다 역동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이런 이걸 보면서 야 이런 데 투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정화기q As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